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희극 이런 내용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각각의 작품들의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작가의 이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멘트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고 견딜까? 성남파도처럼 맞서 싸울까? 이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이처럼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려는 자기 중심의 역사는 사실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종교가 지배한 중세기까지 인간이 초월적 존재가 다스린다고 믿었잖아요. 마치 히랍신화 같은 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운명은 신의, 신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익스피어의 비극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자기 운명을 자신들의 성격과 행동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뭐 지금에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그리고 나름의 파격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잘못 표현하고 조금만 미스가 있으면은요. 아주 극심한 종교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초월적 존재가 다스린다. 이렇게 믿었던 고대에서도 자기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길 소망했던 우리 인류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익스피어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길 원했는데요. 우리가 신성시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일방적인 맹종을 떨쳐내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 이런 내용을 시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남긴 것입니다. 작품들이 워낙 다양하죠.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워낙 버라이어티하고 그리고 좀 심도 깊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군상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니라 익명의 여러 작가의 작품을 시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모두가 시익스피어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 중에 한 명인 윌리엄 시익스피어 영국 중부의 경치 좋은 시골 마을에서 한 자파상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후일 전 세계적인 대문어가 되는 사람답게 어릴 때부터 입담이 좋았고요. 주위에서 인기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이 근처에 살던 앤 헤이틀리라는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매우 용기를 낸 고백이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좀 화끈하지 않게 뜨뜻미지근했다고 합니다. 고백이 실패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매우 실망하던 시익스피어는요. 그러나 생일날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헤이틀리가 분홍색 백합을 하나름 끌어안고 나타난 것이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상과들을 누비며 데이트를 나누던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 지방에는 마침 순회 연극단이 방문해서 공연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가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때 한 1, 2년 기간이 시익스피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다. 이런 자전적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시익스피어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당시 주위를 보면 시익스피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짝사랑하던 인근 지역 대지주의 딸 앤 해서웨이 좀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 여자의 계략에 빠져버리게 돼요. 어느 날 밤에 이 해서웨이가 자기 집 창고로 시익스피어를 불러내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로 좀 유혹을 했죠. 그런데 시익스피어는 그녀의 이러한 행동과 유혹을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8살이나 연상이던 해서웨이는 사귀고 있던 소녀같은 회이틀리에게는 없는 농혐함이 있었겠죠. 우리로 치면 여성에 대한 경험과 면역이 전혀 없는 고등학생이 대기업의 회장 비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성숙한 여성에게 유혹을 받는다. 또는 이제 막 교생을 끝내고 정식 선생님이 돼서 부임에 혼 아주 묘령의 어엿분 여선생님을 사모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성 자체의 유혹만도 힘든데 마침 좀 부잣집 딸내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자선적인 이야기에서는 이 내용을 아름답게만 그리고 있지만요. 아마도 이러한 그녀의 재력 상당히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원래는 어린 남학생이 첫사랑으로 간직해야 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상황 여러모로 남학생에게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날부터 낮에는 원래의 회의 틀리를 만나고 밤에는 해설 회의를 만나는 이중생활이 시작됩니다. 6개월 동안 밤이면 창고를 찾아가던 시익스피어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해설 회의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전의 회의 틀리와 혼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를 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당국의 허가증이 필요했어요. 두 연인이 들뜬 마음으로 허가증을 받고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결혼이 가능한 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초청장을 받은 해설 회의가 발끈한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시익스피어의 연인이라 여긴 해설 회의는 이웃집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시익스피어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 결혼은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의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 회의 틀리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시익스피어의 연인이라면서 제발 헤어져 달라고 너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순진한 회의 틀리는 아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기전할 뻔하는 아주 쇼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익스피어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여인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회의 틀리는 먼 곳으로 떠나는 것으로 둘의 관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혼식 준비에 바빠서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시익스피어. 그러나 정작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신부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에 기술되어 있는데 설마 이걸 몰랐겠습니까? 여러 루트가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을 좀 미워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친지, 친척들 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시절에는요. 이 시대에는 뭔가 주위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별로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돌리고 돌리고 하는 겁니다. 말이 더 커지고 와전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내용, 이런 중요한 내용이 시익스피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결혼식 당일날 식장의 신부 이름은 회의 틀리 대신에 해서웨이가 쓰여 있었죠. 결국 결혼 허가서에는 회의 틀리가 신부로 그리고 결혼 증서에는 해서웨이가 신부로 등재되는 이런 웃지 못할 소동을 겪은 뒤에야 원치 않게 해서웨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요. 두 사람은 좀 그런대로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아이들도 여러 명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익스피어는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시익스피어는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특히 1585년부터 1592년까지 약 8년의 기간은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온 가족의 애를 태웠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그는 긴 방랑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따로 행방불명기라고 스스로가 부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설에 의하면 이 외딴 시골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명망있는 귀족의 신부름꾼 노릇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는 자신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치명적 상처를 받은 첫사랑 헤이틀리를 찾아다닌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묘사로 본 헤이틀리와 회서웨이는 나름 미인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 헤이틀리는 주변의 반대와 타의에 의해서 헤어져서요. 젊은 날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남았겠죠? 마음속에요. 그러나 결혼한 헤서웨이는 아이들을 낳고 삶에 시달리고 여러 주위에 고난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모를 잃게 된 것이 나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러 인간적인 실수의 미스가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스스로를 미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태클을 걸어봤습니다. 결국 헤이틀리는 셰익스피어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고요. 영국을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평생 이 작가의 모든 작품 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마감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헤이틀리와의 이별로 더 풍성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만약에 첫사람과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후에 런던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 수많은 명작이 나오지 않았을 그럴 수도 있겠죠. 자신과 헤사웨이의 실수로 헤이틀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 셰익스피어 오랫동안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안과 헤사웨이에 대한 증오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욕정을 견디지 못해서 8살이나 연상의 여인 그녀와 강제 결혼하게 된 셰익스피어는요. 8년간의 긴 방랑기간 동안 많은 사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과도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사슴을 훔쳐서 공원에서 잡아먹다가 들키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런던의 한 극단에 취직해서 집과 완전히 결발하기도 했죠. 그때부터 몇 년에 한 차례 정도 고향에 들러서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 정도 말고는 본인 시간의 대부분을 런던에서 보내게 됩니다. 런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그가 극단에서 한 일은 관객들이 타고 온 말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도시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다가 재능이 좀 보이니까 단역배우를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주를 인정받으면서 마침내 극작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익스피어가 쓴 극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대호평을 받았고요. 단숨에 인기 있는 극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시골뜨기가 단숨에 인기 작가로 부상을 하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일부의 다른 작가들은 벼락출세한 까마귀 이렇게 비웃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세익스피어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이 런던에 온 지 1, 2년도 안 돼서 일개 마부에서 런던 최고 극작가가 되는 바람에 대중의 호응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그를 짓눌렀던 것이죠. 심할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을 글 한 줄도 못 쓰는 그런 시간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 점성술사를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진실한 사랑을 나눌 상대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의 강압과 억압에 의해 잘못된 사랑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찾게 된다면 그러면 당신의 천재성이 매우 커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어울리는 사랑의 뮤즈를 만나보라는 점성술사의 조언을 들은 세익스피어는요.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였는데 연극이 영국의 최고 오락의 한 가지로 자리 잡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배우를 구하는 오디션에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고요. 공연장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들 속에서 자신의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요.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익스피어가 속한 극단 오디션에 참석한 한 청년을 보게 되었는데 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영감이 속구쳐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저 청년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어렵게 청년의 집을 찾아갔더니 사실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남장여인 바이올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점성술사가 말한 뮤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사랑의 감정이 다시 지필을 시작할 힘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 소산한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본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지필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가까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셰익스피어 또다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이올라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귀족인 웨섹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이죠. 속물근성이 가득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바이올라의 미모를 눈여겨보고 있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꼬딕여서 명문가 웨섹스 지방과 다리를 놓게 했습니다. 바이올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요. 이 웨섹스 귀족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 코믹한 엔딩으로 원래는 해피엔딩이었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지필 도중에 바이올라의 이별을 겪은 뒤에 비극으로 그 결말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초연되던 날에 바이올라는 웨섹스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이 바이올라를 떠나보낸 뒤에 시익스피어는 이 시름을 잃고자 더욱더 지필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시비아라는 작품을 지필하게 됩니다. 철저히 올리비아를 염두에 두고 쓴 연극이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이올라와 오빠 서베스찬이 탄 배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낯선 섬으로 떠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파 과정에서 오빠와 헤어진 바이올라는 남장을 하고 섬의 주인인 우리 신호 공작에 시종이 되는데 공작은 이 귀족 아가씨 올리비아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바이올라를 보내면서 이제 작은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올리비아가 이 남장의 여자 바이올라를 짝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헤어진 오빠 서베스찬이 나타나고 그를 바이올라라고 착각한 올리비아가 청원하면서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처음 남장을 하고 나타난 바이올라를 떠올리며 쓴 이 희극은 말괄량의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뜻대로 하세요. 이 네 작품과 함께 5대 희극으로 불리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셰익스피어는 새로운 작품을 쏟아내는데요. 하지만 떠나버린 여인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여인에 대한 고뇌와 아픔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작품 속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절대로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는 대사를 자신의 작품 중에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요. 원치 않는 결혼으로 함께 살게 된 아내, 해설훨이를 염두에 둔 표현임에 분명하죠. 그리고 결혼을 족쇄라고 여기는 글도 여러 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믿고 족쇄를 채우는 것이 결혼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사랑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죠. 이럴 때 결혼은 행복의 보증이 아니라 불행의 낙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해설훨이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했고 결혼이 정말로 인생, 인간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경험을 통해 얻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이 사랑의 결속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요. 셰익스피어와 같은 경우에 그 제도 때문에 마침내 헤이틀리가 행방불명이 되어야 했고 평생 강요된 애정과 의무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에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 소재 찾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줄거리를 선택한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일정 부분 추리를 해서 살을 붙이고요. 시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내용을 상당히 가다듬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담이나 영웅담이 아니라 가족살해, 근친상관 등의 인간의 인생 전부문은 물론 인간 성향의 최 밑바닥까지 다루면서 16세기판 막장 드라마를 소재로 삼기를 좋아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욕하면서 보지만요. 막장 드라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을 보증해주는 방송사의 효도 프로그램들입니다. 인간의 성향과 심리, 아마도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모양인 듯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포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 그대로의 속사를 보여주는 것이 문학의 경전이라 믿었던 셰익스피어. 그러다 보니 그의 작품은 애독자가 많았습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트.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해서 심리학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프로이트 역시 항상 침대 곁에 그의 작품을 놓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애독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지필에 3만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그 중 3천 개 이상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오늘날 직접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셰익스피어에게 큰 혜택을 입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아내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증오하기까지 했던 셰익스피어였지만요. 끝까지 부부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햄릿형 인간이었던 그는 이혼으로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의 결혼생활은 끝까지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본심은 가정적인 남자로 생각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엄청난 바람 등이었다고 합니다. 당대에 수많은 여성과 연문을 뿌렸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 그의 상대가 상류층 여인이 아닌 하류층에 속하는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계급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도 참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던가 직업적인 부분이라던가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잘 나지 않았고 세상에 알려져도 큰 관심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부하 명예를 거머쥔 인기작가로 살던 1613년 헨리 8세를 공연 중이던 글로브 극장이 불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이제 뭔가 좀 마침표가 찍혔다 이제 무언가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후 고향에서 평온하게 지내다가 1616년 유서를 작성한 지 한 달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희극과 비극을 넘나든 작가답게 죽음이라는 비극을 대하는 유서도 상당히 희극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맞딸인 수산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이며 아내 해설웨이에게는 자신의 침대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것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다운 방식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착한 수산나 덕에 남편 없이 풍족한 7년을 더 보내고 나서야 해설웨이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전에 톨스토이를 할 때 작가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작가의 사고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가 활동하던 때를 보면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번창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였는데요. 그 유명한 장미전쟁에서 백장미를 문장으로 사용하던 요크 가문의 리처드 3세를 물리치고 새로의 튜더 왕조를 열었던 사람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사용하는 랭커스터 가문의 헬리 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녀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죠. 헬리 7세는 왕이 된 이후에 젊은 시절의 그 용맹스럽고 역동적이던 기질을 좀 포기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사려깊은 왕으로 처신을 했죠. 장미전쟁의 승자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부였던 그가 이 시엑스피어 사극뿐만 아니라 당대 희곡작가 누구의 작품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 하더라도 그의 좀 상당히 변화의 모습을 한 작품에 그려내기 어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고 현명한 조치로 왕권을 크게 강화했고요. 내치를 안정시킴으로써 위대한 대형 제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손녀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앤 볼린의 딸인데요. 좀 복잡하죠? 부왕인 헨리 7세로부터 안정되고 새로운 영국을 물려받은 헨리 8세 학문과 예술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많았죠. 또한 쉽게 사랑에 빠지는 좀 금사빠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는 궁정의 신여 앤 볼린과의 결혼을 위해서 스페인의 공주였던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로마 교황청에 요청을 했는데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이 압력을 행사했어요. 이혼을 허락하지 마라. 그래서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고 영국 국교회를 선언하게 되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헨리 8세의 앤 볼린에 대한 뜨거운 화상 같은 사랑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올 때와 같이 또 빠르게 식었죠. 앤이 잉태한 첫 번째 아이는 아들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요. 두 번째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결국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한 앤을 가늠죄로 몰아서 런던탑에 가둔 뒤에 처형하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어머니의 죽음을 보며 궁정생활의 비정함을 절실히 깨달았고요. 헨리 8세의 죽음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배다른 남동생 이 에드워드 1세와 언니인 메리 여왕의 치세를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 일찍 세상을 뜨자 엘리자베스는 25세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이 궁정에서의 정치적 음모 그리고 비정한 정략들을 터득한 그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통치의 기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녀로서의 매력과 현명한 처신으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영국의 힘을 하나씩 결집시켜 나갔죠. 그리고 4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왕위에 있으면서 식민지 건설을 통한 무역의 확대 이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매우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교와 신교 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했고요. 종교적 관용의 시대를 열었죠. 이 시기 영국은 유럽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영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열정과 모험의 정신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역동적인 시대에 알맞은 예술의 형태가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영국이 기원전 5세기에 꽃피워진 것과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곧 국가의 힘이 강해지고 문화가 융성해지면 그 아래 하부 섹터들도 발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는 또한 영국의 시대이기도 하였고 이 르넥상스의 기운이 창건하던 시대에 대문호가 세익스피어가 꽃피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런던 곳곳에 영국 전용 극장들이 세워졌고요. 그곳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극단이 생겨나고 궁전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는 극작가들이 계속 배출되었죠. 이 셰익스피어가 그중에 단연 대표적이었는데 이 대중의 기호에 맞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와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역사 그리고 전설의 이야기들을 뼈대로 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화려한 문체와 표현으로 자신만의 극작 세계를 결국 완성하게 되었죠. 흔히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 만대의 작가의 시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의 작품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좀 바래지지 않는 찬란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좀 대호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유려한 문체 무엇보다도 삶의 본질에 대한 그의 예리한 시선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문화를 좀 더 보면 영국이 지형적으로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14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다른 나라나 대륙에 비해서 수십 년 정도 늦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오비디우스, 베르길리우스, 세네카, 플루타르코스 이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의 많은 고전들이 영국에 소개된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작품들을 훌륭한 글쓰기의 모범으로 선맞음에 틀림없죠. 셰익스피어도 예외가 아니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많은 작품이 그들의 작품에서 비롯되기도 하였고 예전의 극작 스타일을 따라서 서술 뿐만 아니라 작품 곳곳에서 인용되기도 했죠. 사실 셰익스피어의 극작 중에 완전히 순수한 창작물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태풍, 이 한 작품뿐이라고 합니다. 로미오란 이름 자체가 좀 이탈리아식이잖아요?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아 역시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상당 부분 각색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연효인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유독 많은데요. 그 이유가 당대의 이탈리아가 영국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아니면 유행의 선진국,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확실히 과거와는 다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원래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시인들이 귀족의 후원을 받아야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연극은 달랐습니다. 한 번만 성공을 해도요. 경제적인 독립이 보장될 만큼 큰 인기를 얻었죠. 귀족에게 기대서 사는 것이 싫었던 셰익스피어는 작가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극작가를 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공연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하는데 런던이 아니라 지방에서 하는 연극에도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이 멘트만 붙이면 대흥행을 거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셰익스피어는 31편의 희곡 작품에서 1,100명이 넘는 인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작품 속 인물이 사용한 어휘, 등장인물들의 다양성, 무궁무진한 역사, 법률, 그리고 경제 용어들, 때로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지식이 담겨있는 애첨으로 지식과 지혜의 보고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엘리자베스 1세의 사망을 전후해서 극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데요.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던 기간 동안에는 주로 희극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직권 말기인 1600년 정도를 보면 이 햄릿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임스 1세 시대로 넘어가는데 주로 이제 비극 작품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평론가들이 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감수성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4대 비극과 같은 위대한 걸작들을 탄생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이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에 사회적 갈등이 위대한 극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어준 것만은 사실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환경이 연극이 발달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스웨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대를 보면 지금처럼 멋진 무대 장치도 없었고요. 정교하고 사실적인 무대 배경도 없었겠죠. 자연 채광 외에는 다른 조명 효과도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햇빛이 있는 밝은 대낮의 극이 공연되었을 거고요. 사실적인 효과보다는 관객의 상상력에 많이 의지해야 하는 아마도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만일 극 중에 폭풍 후 뭐 이렇게 좀 굳은 날씨나 전투 장면 때로는 좀 큰 스케일의 다양한 장면을 표현할 때는 이 배우의 대사만으로 이 관객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했음에 틀림없겠죠. 스웨익스피어의 대사가 현대 독자들에게는 좀 다소 장황하게 느껴지는 이유 아마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연극적 효과들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 배우의 대사로 전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들의 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희극도 재미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등장인물들의 삶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이 비극 장르 여기서 최고의 걸작을 남겼다는 평이 많습니다.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의 비극 중에 대표장 내 편을 가리켜서 4대 비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인간의 본능과 격정 등을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해 치밀하게 탐구해 나가는 이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높게 칭송했습니다. 파국 속에서도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막을 내리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특징이죠. 그가 쓴 비극이 지나친 욕망, 권위의식, 질투심 등에 의해서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엔딩이 많아요. 작품들에 대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극과 희극 외에도 10편 정도의 사극을 쓴 게 있는데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기보다는 극적 효과를 최대하기 위해서 역사를 과감하게 변형한 그런 내용들이 좀 돋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환타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연구할 때 보면 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지 않다는 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이 많은 작품이 전설이나 신화에서 이야기의 뼈대를 가져오거나 처형해서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좀 플롯만 제시해주는 요약본을 읽는다.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플롯이란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작가의 의도대로 사건을 좀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플롯 속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끝없는 마음 속의 갈등과 고뇌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보석 같은 대사들 다양한 이야기들의 유기적인 짜임새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격본 읽지 말고 좀 힘들고 길더라도 원문을 읽으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직접 전체의 책을 다 읽어봐야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다. 그런 감상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겠죠. 샤일록 있잖아요. 아주 악당으로 알려졌는데 일생동안 당한 서글픈 인종차별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작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체, 전문을 다 읽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 방송의 목표는 좀 정보 전달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간단이지만 희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메인디시는 4대 비극이니까요. 베니스의 상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하고요. 거상인 안토니오가 맺은 이상한 계약서로 인해서 안토니오가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1파운드의 살 한 덩이를 주어야 한다. 이런 계약 조건이잖아요. 하지만 안토니오의 친구인 이 바사니오의 아내 포셔 이 사람의 기지로 마침내 샤일록을 골복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괄량이 길들이기 이 성격이 아주 개팍하고 천방지축인 큰딸 카타리나 그리고 성품이 온순하고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작은 딸 비앙카 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딸을 시집 보내야 작은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다고 선언하는데 이때 이 페트루치오라는 이 한 신사가 나타나서 카타리나의 성격을 고쳐놓음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 요정의 묘약으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변덕스러움과 진실한 사랑의 승리를 그린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뜻대로 하세요. 권력과 영토를 놓고 효력 간의 분쟁을 벌이는 작품인데 이 티 로지의 소설 로잘린들을 취재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비야 이렇게 다섯 작품으로 이 5대 희극이 완성되고 있죠. 이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타인과의 관계 해악적인 요소 화려한 문체 그리고 지루하지 않는 스토리 전개 우리가 읽는 소설들의 원본 같은 느낌이죠. 대부분 현대 소설에서도 많이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 좀 참고하고요. 벤치마킹을 빙자한 베끼기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작품은 없다고 할 정도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줄거리를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든다.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 역시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이고요. 그 고전 중에서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 그리고 작가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읽을 때마다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스토리만을 보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주인공이 이러한 고민을 했을까 또는 지금과 어떠한 상황들이 닮아 있는가 그러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참고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5대 희극, 4대 비극 이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한 내용 이 셰익스피어가 한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 작품의 특성상 그냥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극이 마치 모든 사람들을 비운해 보이게 만들고 희극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특히 베니스의 상인은 아까 얘기한 연장선인데 유태인이잖아요. 샤일록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 사회에는 부조리크 자체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막 강요하죠.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누군가가 정해놓은 툴에서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셰익스피어 문학의 백미인 4대 비극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은 햄릿인데요. 단연 셰익스피어 문학의 걸작이죠.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보면 이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이자 조카인데 덴마크 왕이 그의 아버지이자 삼촌이라는 뜻이에요. 표현이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햄릿의 친아버지인 덴마크 왕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선왕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죠. 이 삼촌이 미망인인 왕비 그러니까 엄마입니다. 재혼을 하면서 새 왕으로 등극한 것이에요. 햄릿은 졸지에 삼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변심 이 막장극 가족 관계도가 햄릿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삼촌과 결혼해버린 이 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왕의 대관식과 결혼식으로 들뜬 궁정에서 유독 혼자만 성복을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것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람들은 햄릿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도, 삼촌도, 그리고 다른 귀족들도 그만큼 애도하고 슬퍼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오버하는가 오히려 햄릿을 유난스러운 사람 지급을 하고 있죠. 이러한 햄릿에게 베스트 프레인드인 호레이쇼가 이상한 귀신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호레이쇼는 최근 성곽 부근에서 밤마다 출몰한다는 유령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유령의 모습이 생전 선왕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목격한 보초병만 여럿이고요. 본인 또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이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리였지만 정직한 호레이쇼의 성품을 잘 아는 햄릿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당장 그가 말한 성곽으로 달려가죠. 유령은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정확히 친구가 말한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증언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다면 늘 멀뚱히 서 있다가 새벽과 함께 사라진다던 그 존재가 햄릿을 보자마자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했다는 것이죠. 옆에 있던 호레이쇼가 악마의 농간일지도 모른다면서 이 왕자를 말렸지만요. 햄릿은 이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을 한 그 형체를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만류도 뿌리친 채 혼자서 그 유령의 뒤를 따라갔죠. 귀신인지 악마인지 모를 그 형체는 다른 사람들의 귀가 없는 으슥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죠. 나의 아들 햄릿아, 나는 악마인 것이다. 나의 헛개비가 아니라 진짜 네 아비의 영혼이란다. 이 놀라고 감격한 아들이 미처 인사를 건널 새도 없이 유령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잘 듣거라. 내가 지옥에서 올라와 너를 찾은 이유는 복수를 부탁하기 위함이다. 나는 사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독살당했다. 탐욕스런 내 동생이 잠을 자던 내 귀에 독약을 부은 것이야. 나는 한순간에 목숨과 왕이와 그리고 왕비를 빼앗기고 말았단다. 나의 아들 햄릿아, 이 아비를 사랑한다면 부디 나를 위해 복수를 해다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이 아버지의 영혼은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련히 사라지고 맙니다. 제대로 질문할 틈도 없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간 햄릿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해소시켜주죠.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숙하던 어머니가 변심한 것 모두 비활한 삼촌의 간사한 계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나와 성과까지 터덜터덜 돌아간 햄릿은 걱정하는 친구를 안심시키면서 방금 본 것이 진짜 선왕의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일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앞으로 자신이 좀 미친 사람처럼 굴더라도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제발 모른 척해달라는 부탁을 함께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온 나라에 햄릿 왕자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혼잣말을 중얼대거나 공정대신에게 생선장수라고 부르면서 낄낄대는 그의 모습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충명하던 왕자의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한 것은 왕자에 앉아있던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호레이쇼가 비밀을 잘 지킨 덕분에 햄릿과 유령 사이의 만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쩡하던 왕자가 갑자기 미쳐버릴 만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와 삼촌의 결혼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모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은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촌과 조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왕과 왕자의 대립구도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사실 햄릿은 평소 굉장히 소탈했어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엄밀히 말하자면 죽은 선왕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수와 결혼하며 왕위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던 왕자가 실선까지 해버렸다. 그러면 그 후폭풍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하겠죠? 게다가 지금 덴마크의 상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던 노르웨이의 포틴 브라스 왕자가 대놓고 이 덴마크 땅을 노린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이 마당에 덴마크의 왕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단결시키기는 커녕 정신나간 행동으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왕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궁정 안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동안 궁정 밖에도 이 햄릿의 변화에 억장이 무너진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체 높은 귀족의 딸이자 이 나라 제일의 미녀로 손꼽히던 오피리아였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햄릿의 열렬한 구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리아의 아버지와 오빠, 혈기왕성한 왕자의 가벼운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그렇지만 그녀는 내심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햄릿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늠름하고 부드러운 성향의 이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도 구분 못하고 이상한 말이나 중얼거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고 만 것이에요. 오피리아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겠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폴로니어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햄릿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자기 딸을 향한 상사병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서요. 알고 보니 우리나라 왕자님은 우리 딸을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이 어리석은 애비가 그 진심을 몰라보고 만남을 반대하니까 절망은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린 모양이야. 이렇게 제멋대로 혼자만의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한다름에 왕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찾아낸 이 결론을 왕에게 보고하죠. 왕은 당연히 믿지 못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굳이 손해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라 대신이니까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의 말이 맞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테니까 폴로니어스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햄릿이 틈만 나면 헛소리를 짓거리며 돌아다니는 북도에 오피리어를 데려다 놓고 커튼 뒤에 숨어서 그 반응을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을 내놓죠. 즉시 실행이 옮겨지는데요. 폴로니어스가 딸을 궁정복도로 데려와 세워놓은 뒤에 햄릿이 지나가면 말을 걸라고 지시합니다. 그러고는 왕과 함께 커튼 뒤로 몸을 숨기는데요. 이윽고 복도 끝에서 햄릿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상 모든 독백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로 그 대사를 을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지금 자신의 삼촌이자 한 나라의 왕을 살해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앞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당장 달려가서 목을 쳐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역적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또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요. 또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선 이 상황에 한때 쫓아다녔던 여인의 미소 따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오피리어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햄릿에게 인사를 건네죠. 그러나 햄릿은 예전처럼 오피리어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들끓는 고뇌와는 또 별개로 어머니의 아름다운 외모가 삼촌의 정욕에 불을 붙여서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그에게 여성의 미모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환멸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피리어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럽고 역겹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내죠. 결혼 따위 할 바에는 수녀원에나 가버려라 이런 도가 지나친 모욕을 퍼붓습니다. 마치 그녀가 배신한 자기 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햄릿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한 행동이었겠지만 이 졸지의 왕과 아버지 앞에서 수모를 당한 오피리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두 사람은 햄릿의 행동에서 정반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왕은 이 햄릿의 이상 행동을 당연히 수상스럽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햄릿의 이상한 행동이 절대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이 조카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하지만 폴로니어스는 왕자가 자기 딸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왕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죠. 한편 그렇게 오피리어를 매몰차게 버려두고 나온 햄릿은 그 길로 성에 머물고 있던 유랑극단을 찾아가는데 유령을 만나던 날 친구에게 말했듯이 그는 진짜 미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내내 미친 척을 하면서 왕의 죄를 증명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유랑극단과의 만남은 그 계획의 일부였는데 그는 유령에게 들은 선왕의 독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대본을 직접 쓰고 이 극단의 배우들을 불러서 궁정에서 그 연극을 공연하라고 명령해 둔 상태였죠. 당연히 왕이 보는 앞에서 만약 왕이 그 장면을 보고도 태연하게 앉아있다면 어쩌면 자신이 보고 들은 유령의 부탁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괴로움을 이용하려는 악마나 어떤 존재의 계략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장면에서 조금이라도 동요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하게 형을 죽인 악당이잖아요. 현재의 왕이 그런데 이 정도로 마음 약하게 행동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어쨌든 이 계획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 시간이 찾아오는데 왕은 설마 이 햄릿이 대본을 썼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왕비를 대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극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문제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선왕 역할의 배우가 땅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신용을 취하자 살인자 역할의 배우가 설며시 다가와 그의 귀에 독약을 부아넣습니다. 햄릿은 삼촌의 안색을 주의기 있게 살피지만 사실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왕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연극을 중지하라고 외치고는 뒤돌아서 나가버린 것이죠. 이제 그의 죄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본 것은 햄릿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왕은 미치광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을 위협하는 조카를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같은 시각 이 폴로니어스는 왕비를 찾아가서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왕비가 햄릿을 불러서 마음을 떠보는 동안 자신은 커튼 뒤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듣겠다. 제3자의 입장에서 왕자의 상태를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햄릿의 행동에 걱정이 깊어가던 왕비는 이 폴로니어스의 생각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당장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 오피리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왕비 또한 햄릿을 부른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막 연극을 통해서 삼촌의 죄를 확인했잖아요. 이런 햄릿의 눈에 원수와 결혼한 어머니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하면서도 어머니만은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던 햄릿이었지만 자신을 불러다 놓고 대뜸 왕의 심기 걱정이나 하고 있는 그녀를 보니까 그만, 인내의 끈이 끊어지고 말아요.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어머니를 비난합니다. 더러운 정욕의 소유자니 창녀의 낙인이니 이게 도저히 아들로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죠. 이런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벽면에 커튼이 꿈틀대는 것을 보고 홧김에 칼을 휘두르죠. 그 뒤에 어쩌면 비열한 왕이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은 왕이 아니라 죄 없는 폴로니어스였죠. 결국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도 하지 못한 채 살인자가 되었고 이로써 왕비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를 지켜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왕자라는 신분과 그를 사랑하는 대중의 여론을 고려해서 폴로니어스의 살해 혐의까지는 겨우 휘셔하면서 넘어갔지만요 더 이상 그를 이 나라 궁정에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당장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겠다고 선언한 뒤에 그와 동행할 부하들을 은밀히 불러서 영국 왕에게 전달할 친설을 지어주죠. 그 아내는 이 글을 읽자마자 햄릿의 목을 차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유배가듯 항구로 향하던 햄릿은 문득 길가에서 열을 맞춰 행군하는 외국 군대를 발견하는데요. 저들이 누구냐는 그의 무릎에 부하가 폴란드로 진격 중인 노르웨이 포틴브라스 왕자의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저들의 본래 목표는 원래 좀 덴마크였죠. 하지만 왕이 외교수환을 발휘해서 당장 전쟁을 막는 대신에 폴란드로 가는 길목을 내줬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햄릿은 자기도 모르게 이웃나라 왕자 포틴브라스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합니다. 노르웨이 왕자는 주변 국가들을 벌벌떨게 만들면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진곤하는데 덴마크 왕자인 자신은 아버지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외국으로 도망치고 있지 않은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있던 그는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영국 갱패에 오르게 됩니다. 햄릿은 그렇게 나라를 떠나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덴마크 왕실에서는 그가 복수를 한답시고 저질러놓은 사건의 부작용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오피리어였는데요.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까지 잃었죠. 그래서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햄릿에 미친 척이 한 여인을 진짜로 미치게 만든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날마다 꽃을 들고 뜻 모를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동생의 모습에 이성을 잃은 새로운 등장인물 오빠 레어티스가 나오는데요. 가족의 복수를 한다면서 칼을 들고 왕궁에 쳐들어갑니다. 수비용들을 물리치고 왕 앞까지 나아간 그는 아버지와 동생의 원소를 갖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데요. 이때 왕이 자신 또한 햄릿이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라고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습니다. 두 사람이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던 그 순간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소식이 왕실로 날아드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쯤 영국에 도착했어야 할 햄릿이 덴마크로 돌아왔다는 아주 뜬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햄릿은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왕의 친설을 몰래 뜯어보았고요.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확인한 뒤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그런 사실을 알리 없는 왕과 레어티스는 그저 놀랄 뿐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소식 이 가련한 오피리어가 호숫과의 나뭇가지에 화환을 걸어준다면서 기어오르다가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어티스는 망연자실하죠. 하지만 약삭바른 왕은 그를 이용해서 자신이 차한 모든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묘안을 떠올립니다. 그는 복수를 할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레어티스에게 햄릿이 돌아오면 검술 대결을 가장해서 그를 죽이라고 제안하게 되죠. 왕이 검술 시합을 주선하는 것은 당대에 흔한 일이었고 마침 햄릿과 레어티스는 나라 안에서도 호각을 다투는 검술 라이벌이었으니까 기완 축하하듯 모든 간에 명분을 붙여서 시합을 연 다음에 독이 묻은 칼로 찔러버리면 그만이었죠. 햄릿이 죽길 바라는 두 사람은 그가 절대 시합장을 살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꼼꼼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선 레어티스의 칼끝에 스치기만 해도 목숨을 잃는 맹독을 발랐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햄릿이 시합을 끝낸 후 마실 술잔에도 미리 독을 타놓기로 합의합니다. 얼마 후 햄릿이 궁정에 돌아오는데 왕은 이 전령을 통해서 짐짓 과장된 태도로 그의 기완을 축하하죠. 그리고 마침 검술의 달인 레어티스가 이곳에 와 있다면서 시합으로 두 사람의 검술 실력을 비교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왕자를 맞이하러 나왔던 호레이쇼가 아무래도 좀 느낌이 이상하다 거절하라고 조언을 했지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햄릿은 왕의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그의 승락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합장이 차려지는데요. 왕과 왕비 귀족들이 속속 도착하고 햄릿과 레어티스는 각자 대결에 사용할 칼을 고르게 됩니다. 예정대로 이 독이 묻은 칼을 선택한 레어티스는 복수심을 감춘 채 태어난 표정으로 햄릿과 마주하는데요. 왕은 왕대로 독이 든 술잔을 햄릿 옆에 놓습니다. 그런데 시합이 시작되기 직전에 햄릿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레어티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건넨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선앙을 잃고 너무나 괴로웠던 지난 날의 심정을 설명하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레어티스는 마음이 흔들리죠. 물론 햄릿이 가족의 원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비겁한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상대는 도망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나는 어째서 당당한 결투를 피하고 복무든 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레어티스의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칼끝에 드러나는데요. 상대를 한 번도 찌르지 못한 채 피해 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1회전을 햄릿에게 내주고 맙니다. 2회전이 시작돼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요. 이 약속과 다른 전개에 당황하는 왕과 다르게 왕비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멋진 모습에 크게 감동합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왕자를 위해 축배를 들겠다고 말하더니 미처 말릴 새도 없이 햄릿의 술잔을 입에 털어 넣게 됩니다. 그 잔이 독이 든 술잔이란 사실을 아는 왕과 레어티스는 사색이 되었지만 갑자기 경기를 멈춰서 의심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살인자가 쭈뼛쭈뼛 사는 사이에 3회전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복수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레어티스는 집중력을 잃고 칼을 떨어뜨리는 등의 평소 잡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같은 칼로 상대와 자신 모두를 상처 입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때 몸 상태를 가장 빨리 눈치챈 사람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독을 마신 왕비였는데요. 그녀는 술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향해 술잔을 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햄릿은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당장 시합장을 잠그고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크게 외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어티스는 마침내 결심한 듯 햄릿을 향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왕빛뿐 아니라 그들 두 사람 모두 곧 목숨을 잃을 것이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은 바로 왕자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분노한 햄릿은 다짜고차 이 독에 묻은 칼을 들어서 왕의 몸에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을 강제로 벌린 뒤에 자신의 잔에 남은 술까지 모두 부어넣죠. 치사량을 훨씬 넘는 독이 퍼진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햄릿과 레어티스는 그렇게 각자의 복수를 마친 뒤 서서히 죽어갔죠.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며 서로를 용서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서요. 레어티스의 숨이 먼저 끊어지고 햄릿은 관중석에서 달려 내려온 호레이쇼를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포틴브라스 왕자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라고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를 무찌르고 돌아온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 왕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던 덴마크 왕궁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에 넣게 됩니다. 그는 호레이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전해들은 뒤 모든 시신을 수습하고 햄릿을 전사자로 예우하기로 결정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다가 끝내 몰살당한 한 왕가의 비극을 적국의 왕자가 정리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과 함께 세익스피어의 첫 번째 비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햄릿인데요. 어릴 때는 이게 내용이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사대 비극이라고 하면 햄릿, 리어왕 그리고 오셀로 맥베스죠. 이 중간중간의 내용이 크게 구분이 잘 안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주인공과 저 내용의 주인공이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아마 지금도 모든 작품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도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시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예전에는 확실히 탁월했어요. 단연 독보적이었고 그 이전에 상상하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이 극작으로 올려지니까 대중들은 열광했겠죠.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일단 사람 수 자체가 많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의 비례에서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사이에서 여러 돌출 변수들 재미나하고 슬픈 사건과 사고들 끔찍한 내용들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의 깊이도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이 지금의 시각으로 옛날 시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 사실 뭐 사대비극이니 해도 조금 밋밋한 감은 있어요. 그러나 당시를 보면 중세 신과 교회의 절대적 권위가 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이럴 때 인간의 깊은 심층심리를 파헤치는 그리고 다소 터부시하는 내용을 과감하게 널리 알린 시익스피어의 작품은 여러가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전은 전체의 작품을 다 봐야 됩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햄릿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리어왕 이 시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발표한지 한 4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극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리어왕의 비극도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 리어왕은 첫째와 둘째 딸에게 자신의 왕극을 물려주고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딸은 왕국을 물려받은 후에 늙은 리어왕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아버지를 조롱하고 냉대하죠. 두 딸에 대한 분노와 어리석은 판단을 한 자신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한 리어왕 이 궁전을 뛰쳐나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를 헤매면서 불효한 두 딸을 저주하며 광분합니다. 프랑스 왕과 결혼한 막내딸 코델리아는 이 아버지 리어왕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진격했지만 결국 두 언니에게 패하고 맙니다. 코델리아는 병사의 손에 죽고 리어왕은 사랑하는 막내딸의 시체를 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평생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리어왕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노후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자녀의 결혼자금 석박사 공부한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주택마련 비용으로 써버리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또 다른 오늘날의 리어왕의 슬픈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어왕에게는 충신 켄트백작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리어왕에게 구했던 켄트백작 의 충신 켄트백작 의 첫 번째 충원 리어왕에게 절대로 은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퇴해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지 말고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켄트백작은 계속 충고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은 리어왕이나 오늘날의 예비 은퇴자나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많아요. 55세 전후에 은퇴한다면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니까 은퇴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은퇴는 평균 수명을 지난 나이일 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을 보면 대략 한 82, 83세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80살 넘어서 은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옛날과는 다른 만큼 1차 퇴직과 인생에서의 은퇴는 완전 다른 개념이어야 한다. 저도 이 말에 적극 동의하고요. 은퇴가 아니라 이직이나 전직 창업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켄트 백작의 두 번째 충언 모든 권력과 나라의 권한을 자녀들에게 다 주면 안 된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뭐 어느 정도 권력을 주어서 나라를 미리 다스리게 한다. 뭐 그런 정도는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모두 이왕해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충고합니다. 결국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보다 알 수 있었죠? 물론 이미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절세 그리고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위해 증여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가 안전하지 않은데 자녀에게 큰 재산을 주고 그 이후에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참으로 좀 묻고 싶어요. 리어왕처럼 다 주고 후회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갈등은 어긋난 기대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당신의 자녀의 기대치를 좀 낮춰주는 것이 어쩌면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가족 간의 갈등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부모가 좀 더 똑똑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구요. 갑자기 자녀에게 이제 우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지원해 줄 것이 없어 이렇게 폭탄 선언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상담과 대화를 좀 깊이 있게 하구요. 자녀와 노후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알려주고 공유하고 그 기대를 조절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주위에 안전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이상이 리어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워낙 많죠? 수십 편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전문을 살펴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구요. 재미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돼요. 다 읽어보구요. 참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을 보면 세상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저 스스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인지 제 기준에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보다 더한 일들이 매일매일의 뉴스를 정식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휴대폰에 저장된 친구의 숫자는 줄어들구요. 날아오는 고지서는 늘어갑니다. 뭐 젊으나 그렇지 않거나 가네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분명 슬픈 일임에 분명한 듯해요.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무언가 변화시켜야 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단련하고 다독여야 합니다. 오랜 생활 인간의 히로애락을 대변하는 작품들로 이어준 이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비극 다시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 삶의 조언과 교훈으로 삶는 것 한번쯤 꼭 필요한 힐링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으로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한 학자가 귀농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많이 읽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교훈으로 삶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출처를 찾아봤는데 정확히 기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옴기니의 이름만 나와 있는데 혹시 정확한 작자를 저자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첫 번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우리는 정말 폭삭 늙기 시작한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철양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넷째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나이 든 사람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마라. 철학은 의외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때가 많다.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이고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겨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아마도 상대는 몇 번 들어주다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덟째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 부러기가 될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면서 결국 그 두 딸에게 해를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하게 오는 것이니 만큼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때까지는 삶에 탐닉하며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다.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